안녕하세요. 햇본입니다. 드디어 우리 아엠이여로 2023년 부산 콘서트가 막을 내렸습니다. 그야말로 신비롭고 강한 우즈가 콘셉트인 이번 공연은 특히 화려하고 스케일이 굉장히 크게 자랑하는 무대의 향행과 함께 영웅시대의 흥을 자극하는 밴드 섹션과 댄서팀 그리고 안무 보는 즐거움이 더하는 굉장히 영성과 고화질대형 전광판으로 품격이 오모오모했다고 합니다. 그 임영웅은 부산 공연에서 한층 더 물오른 비주얼로 팬심을 설레였는데요. 또한 발표와 동시에 글로벌한 사랑을 받고 있는 노다이로부터 모래알갱이 사랑의 진짜 손이 참 곱던 그대 등 다양한 곡으로 독보적인 보컬리스트의 면모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우리 셰어로의 정말로 멋진 모습 대단하죠? 너무 멋있어요. 임영웅 부산 백스코 장악관 하늘불결은 4,200명의 영웅시대와 함께 하늘빛 축제였습니다. 그야말로 가수 임영웅이 부산에서 4,200명의 영웅시대와 함께 하늘빛 축제를 성공리에 마쳤다고 했습니다. 정말 대단하죠? 지난 8일부터 10일까지 백스코 제1 전시장에서 그 1512홀에서 2023 임영웅 전국토 콘서트를 아예 비어로 부산 공연이 진행되는데요. 그야말로 지역마다 다 다른 다양한 그러한 노래와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정말로 전국이 콘서트가 다 다르다고 합니다. 정말로 신비롭고 강한한 의주가 콘셉트인 이번 공연은 더욱더 뜨겁고 더욱더 정말로 열정적이었다고 합니다. 그야말로 영웅시대에게 감동과 웃음, 감성을 모두 안긴 임영웅 현장에서 신청받은 사연을 토대로 그려지는 토크 콘서트를 진행했는데요. 임영웅 스페이스로 적극적인 소통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우리 히어로의 잔망미, 히어로의 입담, 히어로의 정말로 사회를 보는 대단한 특별한 매너가 있잖아요. 극창과 감동인당이 공연 후기로 쏟아지고 임영웅의 공연은 팬클럽 영시대를 닮은 스페이스맨에게 엽서 보내기와 지역별로 다른 기념 스탬프 찍기가 이렇게 쭉 우리가 콘서트장에 가면 이렇게 천막을 치고 구석구석마다 있거든요. 또 페이스 페인팅 그거 하고 나면 우리 영웅시대 얼굴이 더욱더 빛나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군데군데마다 안내하는 분들과 함께 포토존이 있었는데요. 등신대 등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그러한 이벤트도 진행됐는데 정말 기다리면서 질서있게 줄 서서 그 페이스 페인팅을 하려고 기다리는 설렘도 굉장했습니다. 정말 시작해서 서울, 대구, 부산까지 이어진 임영웅의 전국 콘서트 오는 12월 29일부터 30, 30일에는 대전에서 열리죠. 대전 컨벤션 센터 제2 전시장에서 대전 콘서트가 열릴 건데요. 광주 콘서트는 김대전 컨벤션에서 2024년 1월 5일, 6일, 7일에 개최될 거고요. 네, 고양시에서도 또 한다는 그러한 뉴스가 나와서 너무너무 좋습니다. 고양시 때 정말 가서 또 우리 히어로의 그 잔망이 넘치는 모습, 댄스 모두모두 다 볼 거예요. 자, 오늘은 서울에서 시작해서 대구, 부산에 이어진 임영웅 전국 콘서트 부산에서 정말로 대단하게 정말 멋지게 마콘을 내리고 마감돼서 성립했다는 거 여러분께 알려드렸습니다. 자, 이제 다음 콘서트에서 우리 또 만나요. 오늘도 영웅시대 화이팅! 우리 임영웅 사랑합니다. 그리고 영웅시대 간행! 히어로 간행!